청소년 기아 타이거즈의 내안으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석꼬치! 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석꼬치의 야구실 석꼬치입니다. 야구를 사실은 그만둔 지 대략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즐겁게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셨던 분들 해서 다양한 분들을 지금 한 분 한 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석꼬치 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입단을 하시게 될 더케이베이스의 이재호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입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본인이 뭐 지금 현재 야구를 또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어 예. 사회인 야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인 경력이 많아서 아우 제가 그때는 저희 팀에 굉장히 또 중요한 중심축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1차 1번이 아닐까요. 아 1차 1번. 아 예. 수술 때도 못해. 1차 1번. 여기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 1차 1번 이재호 코치의 야구 경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예. 저는 신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청소년 국가대표 야구 선수를 하고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수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공수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사실 공격이 가장. 타격 그렇죠. 제가 사실 다리를 좀 다쳐서 약을 그만둬서. 잘 뛰지 못하지만 이제. 그래도 다른 팀 가면은. 3번 타자의 유격수 아니면 저는 그 팀이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그래요. 그렇지만. 유격수 하면 또. 좌우에 또 수비벙이. 오. 오늘 수비벙이 한번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선쿠치가 봉구를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2. 2. 3. 3. 3. 4. 4. 4. 5. 5. 5. 5. 5. 6. 6. 6. 5. 3. 5. 7. 8. 4. 7. 8. 8. 8. 9. 쌀떼운 것 같은데? 9. 10. 10. 10. 10. 오케 땡큐! 와 너무 좋은데 차고! 와... 핀들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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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눈치ㅋㅋㅋㅋ fall 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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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뛰어치는 걸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아 뭐야 원래 시합 때 쇠고기면 다 넘어가요 이건 하하하하하하 이거 슬슬 넘겨도 돼요? 아 예예 공주석이 힘드실까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넘기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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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고요 갔어? 안갔어? 살짝 보다도 살짝 여러분 저희 서쿠치팀의 1차 앨범 이재유팀과 이런 쇼케이스 느낌 나게 수비랑 상영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연습 때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제가 시합용이거든요 연습은 가볍게 하고 시합 때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다음에 시합 때 꼭 공 바깥으로 보여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많은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면서 곧 팀 만들어서 진짜 재밌는 경기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팀 이름을 공식적으로 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재미있는 거나 의미있는 게 있다면 댓글에 편안하게 서쿠치팀 이름을 한번 정해주시면 고민해서 서쿠치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지금까지 서쿠치 1 2 3 4 3 4 5 5 3 5 2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